넥서스 코리아가 넥서스 플래그십 MPV D-ALL-NEW LM500H를 국내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D-ALL-NEW LM500H는 2세대 모델로 편안한 정숙함과 쾌적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탑승객을 고려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외관은 넥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스핀들 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차체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전면부의 심리스 타입 그릴은 스타일리시하면서 공기역학적 성능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헤드램프가 포함된 상단부는 크롬 도금 마감으로 현대적이면서도 강인한 힘을 표현했습니다. 안정감을 연출하는 측면의 수평 루프와 사이드 몰딩 및 낮고 길게 뻗은 벨트라인은 탑승객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능성과 함께 넓은 좌석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후면부 리어, 필러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흐름은 엘렛만의 인상적인 디자인을 연출했으며 엘자형 시그니처 바 램프 상단에 램프를 추가해 독특한 네이아웃을 구성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럭셔리 플래그십 MPV에 걸맞은 세심함을 더했는데요. 운전석은 차와 운전자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타즈나 콘셉트를 적용함으로써 운전에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층 높은 운전에 즐거움과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제작으로 우수한 질감을 자랑하는 리얼 우드 스티어링 휠과 편안한 착좌감을 선사하는 메모리 시트를 적용해 쾌적함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14인치 터치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조작성으로 운전자 편의를 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부는 폴딩 테이블, 루프 및 선쉐이드, 대형 중앙 오버헤드 콘솔 독서 등 및 다용도, 오픈형 수납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렉서스 최초로 적용한 리어 컴포트 모드는 주행 중 전자식 서스펜션의 감쇄력 특성을 뒷좌석 승차감, 우선으로 변경하고 가속 및 제동 성능을 통합 제어해 가감 속 시 차량 자세에 급격한 변화를 완화합니다. 또한 차량 제동 자세 제어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에 따라 전후륜 제동력 배분을 최적화하고 제동 시 롤이 발생하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켜 코너링 흔들림을 억제하는 롤 컨트롤 기능도 렉서스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1열 및 2열에 적용한 어쿠스틱 글라스, 에어로 다이내믹스 개선, 슬라이딩 도어의 더블, 실링 등으로 소음과 진동 저감을 통해 탑승객의 완벽한 휴식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4L D-4ST 엔진과 2엑슬 전기 모터를 결합해 시스템 총 출력 368마력을 발휘하며 습식발진 클러치를 탑재한 6단 자동 변속기와 다이렉트포 AWD 시스템으로 배경에서 최대 20-80까지 효과적인 전후륜 토크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갖춘 LM500H는 마크레빈슨 레퍼런스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편안한 탑승을 돕는 유니버설 스텝, 리어램프 사이드 상단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전동식 파워 백토어, 파노라믹 뷰 모니터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렉서스 D 올 뉴 LM500H는 4인승 로열 그레이드와 6인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 두 가지로 출시되며 국내 판매 가격은 각각 1억 9,600만원, 1억 4,80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